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성이는 몇 살이에요? 다섯 살. 어디에 살아요?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살아요? 네. 하성이는 어느 어린이집에 다녀요? 중탕주와 중대교회. 아, 그래요? 하성이는 어린이집에서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뭐예요? 빈저논. 하성이는 아빠 이름 알아요? 네. 아빠 이름 뭐예요? 빈저논. 하성이는 엄마가 해주신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치킨 러겟. 치킨 러겟이에요. 하성이가 가장 갖고 싶은 장난감이 뭐예요? 떡볶이. 하성이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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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